여러분 안녕하세요. 집과 가게의 파우더양 방향제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보고 계신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요. 활기가 사라진 그런 가게, 이 2천원짜리 방향제 뿌린 것밖에 없는데 이 죽은 활기가 꿈틀꿈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또 더 나아가서 이 대박을 암시할 정도로 운이 바뀌고 또 금전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돈뻑 터지는 생활풍수 방향제 이야기입니다.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. 생활풍수 방법의 하나로 가게의 그 파우더향 방향제를 좀 뿌려보라고 권해드렸었는데요. 이분이 그 가게의 방향제를 뿌린 첫날부터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 가게 들어오자마자 아 이게 무슨 냄새지 향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손님들이 향에 그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하루면 꼭 몇 사람 정도는 구체적으로 그 무슨 향이냐고 하면서 그 묻기까지 했는데요. 이게 바로 그 대박의 암시인 거죠. 우리가 보통 그 자신의 그 용권보기 바쁘지 그 설사 향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걸 가게 주인에게 또 세밀하게 다시 물어보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매일 그 몇 사람씩 그 좋은 느낌을 받아서 묻는다는 것은 또 잠재적인 또 묻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그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숫자도 꽤 된다는 걸 의미할 테니까요. 정도면 그 기가 막힌 그런 풍수 효과를 보게 될 것을 암시받기에 또 충분한 거죠. 결국 그 후 반짝 효과가 아닌 안정된 그런 추세로 계속 그 매출과 매상이 우상향을 하게 되었고요. 요즘같이 그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시국에 그 대단한 성과를 맛보게 됩니다. 인체에는 그 각기 오행이 또 부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눈에 부여된 오행은 나무목인데요. 오늘 이 주제인 이 향과 가장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많은 이 코는 바로 오행의 금입니다. 오행의 금이라는 것은 바로 금전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. 여기서 이 코가 담당하는 후각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결국 후각을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하면 오행 금의 속성인 금전운도 확실히 함께 그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. 얼굴에서 이 코가 금전인 게 그 우연치곤 아주 흥미롭습니다. 우리의 그 언어 표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그 돈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. 냄새를 맡는 코가 오행의 기운 측면에서 금 그러니까 이 금전운이라는 게 아주 이채롭습니다. 코를 보면 또 재물이 보인다라고 또 믿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. 관상에서요. 우리가 그 집의 현관에 그리고 가게나 사업장에 그 파우더 향을 뿌리게 되면 분명 이 향기는 손님을 내쫓는 어떤 재물운을 내쫓는 그런 향기가 아닌 손님을 불러들이는 재물운 술을 불러들이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우더 향을 뿌리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풍수 효과는 첫째 그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우더 향은 다른 향보다 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.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또 남녀노소 모두에게 또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뜻도 되죠.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 업소나 또 내 가게를 방문해준 손님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감정을 또 전해주겠죠. 둘째는 그 후각을 이용하는 이런 마케팅 방법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파우더 향입니다. 셋째는 그 출입자나 방문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테라피 효과가 있어서 가게에 그 우호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고 당연히 이것은 또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연쇄적으로 매출을 확대시키고 매출을 상승시키는 순기능의 자극이 됩니다. 파우더 향은 그 가정이나 직장, 가게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사업장 모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는 이 파우더 향을 이용한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정보를 통해서 크게 그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